자 여기서 이번에 똑같이 찍어서 이 스포츠로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이건 뭘로요? 이게 얘기야? 다 상관없죠 있을 수도 있어 이거 포즈 알겠어? 양옆으로 한 분은 가수 쪽 여기는 어깨 쪽 아까 지나가다가 본 것 같은데 자 슬슬 빠르게 갑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저쪽 확실해? 내 기억으로 저쪽이거든? 어떡해 어떡해 너네 그냥 여기 딱 있어 어 저기다 얘들아 너네 어디가? 이쪽 아니야? 야 잠시만 2층이야 2층 야 잠시만 2층이야 2층 언니 나 카메라 준비한다 다현아 사진 찍을 준비할 수 있어? 내가 내가 사진 찍을게 언니 그냥 앉아버려 나 너무 재밌어 지금 우리 아까 유기로 왔나? 야 너가 안 가면 아니 2층으로 올라가야 된다고? 2층으로 올라가자 야 2층 올라가야 된다고 2층 힘드나 야 저거 타고 가면 안 돼? 저거 타고 가면 안 돼? 저거 타고 가면 안 돼? 저거 저거? 저거 타고 가자고? 저거 타고 가자고? 야 왜 이렇게 엘베가 없잖아 엘베가 없잖아 안 따지고 있어 2층 2층이야 이거 엘베 아니야? 아 우리 이거 안 했어 가자 안 돼 좀 꺼졌어 안 돼 야 2층 어디야? 아까 우리 2층이랑 엘베가 맞았거든? 엘베가 맞았거든? 야 근데 정연이 잘 안다고 했는데 어디 갔어? 여긴 맞어? 여긴 맞어? 여긴 맞어? 여긴 맞어? 확실해 이거 맞아?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야 가봤어 장아야 거기 아니야 빨리 와 뭐야 여기야 뭐야 빨리 가 빨리 가 아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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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든 인턴이 안 돼 아니죠 티미야 힘든 그녀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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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들